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누구와 카리스석스와 함께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어떤 집안의 유전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 자 가는 라지 R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열은 명확합니다 자 가게도 A, B를 제외한 구성원 1, 2, 3, 4에서 뭐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이 핵심적인 사람들의 성별도 모르고 표현형도 모르고 다만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랄까 요거죠 2와 7의 가해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 이게 왜 유일한 단서가 되냐 자 여기 보시면 2번이 동형접합입니다 이 A가 남자여도 여기서 X음색체 하나 줘야 되고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둘 다 X음색체 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자 남자면 남자면 이 X음색체 엄마가 주는 거죠 아빠가 Y 주니까요 여자면 X가 두 개니까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 줍니다 즉 뭐가 됐든 간에 A한테는 2번의 X음색체 즉 정상 X음색체가 있어야 됩니다 A한테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 X가 X가 이런 동형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누가 줘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서 하나 와야 됩니다 하나 이쪽 하나 이쪽이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X정상 X가 즉 둘 다 이영접합으로 가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X음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분은 뭐 하는 사람이다? 뭐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뭐다? 엄마죠 엄마 여자죠 여자 그래서 여기가 여자 여기가 남자 여자 남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라지 R 스몰 R 요렇게 되는 겁니다 라지 R 스몰 R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? 아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X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번이 동형접합이니까요 요거 줘야죠 그러면 이 X가에 대한 정보는 누가 줘요? 이 엄마가 X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표현이 뭐예요?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다 요게 라지 R 요게 스몰 R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유전자형으로 표현해 볼게요 음 그러면 얘는 스몰 R 스몰 R이 있는 거죠 여기 스몰 R이 하나 있는 거고요 스몰 R이 있으면 요거는 병입니다 즉 B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예 요건 정상과 스몰 R을 같이 가지고 있는 라지 R 스몰 R이 되겠고요 정상 라지 R 정상 라지 R 정상 라지 R 이렇게 되고 요건 정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여기는 스몰 R이 됩니다 네 되겠죠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리고 2번도 동양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라지 R 요거를 옆에다가 표현해 줄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그리고 여기는 여자인 거 알았으니까 라지 R 스몰 R 여기는 남자니까 스몰 R 여기 라지 R 그리고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이제 나에 관련된 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요기 요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에 대한 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걸렸는데 걸렸는데 X-SOMC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요 위에서 옵니다 나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요기 아빠는 스몰 R 시리즈밖에 못 주니까 요 라지 R 시리즈는 이쪽에서 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이 엄마는 나에 걸리지 않고 정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우열 알 수 있죠 정상이 나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래서 나에 걸리면 요게 스몰 T라고 적어주면 된다 그죠 요기 스몰 T 요기 스몰 T 요기 스몰 T 그럼 이쪽은 라지 T가 될 거고요 정상이니까 여기도 라지 T가 될 거고 여기도 정상이니까 라지 T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병 걸렸으니까 스몰 T 그리고 여기는 정상이니 자 요거 보시면 요 라지 R 스몰 T 요 라지 R 스몰 T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정상이니까 라지 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B는 요 B는 아빠한테서 Y 받고 엄마한테서 요거 받아야죠 라지 R 라지 T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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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넘어가야죠 스몰 R 라지 T 요기 스몰 R 라지 T 요렇게 와야 되고 요거 보시면 요거 스몰 R 라지니까 요거 오고 요거 와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R 아니 스몰 R 라지 T 스몰 R 라지 T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볼게요 가는 우성 가는 열성이죠 가 열성이고 A는 여자 네 X에 분석에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위아래가 동형접합인데 서로 다른 거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고 하나 줘야 되니까 네 X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정보를 그래서 여자고요 맞고 자 B에게서 B에게서 가와 나중에 하나만 마련되었다 요기 스몰 R 라지 T니까 스몰 R 라지 T 가만 마련되었죠 맞죠 니은 디귿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요거 뭐 단서가 없을 때는 이게 유일한 단서잖아요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럼 요기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를 하나 찾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하나 찾고 또 하나 찾고 요렇게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침착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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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